공연을 하고 싶고 또 다른 질문은 LGBT에 관한 질문이었는데 나는 LGBT를 굉장히 존중해 각자의 성격과 외모가 다르듯이 각자의 성적 취향이 다른 것도 엄청 존중하고 나는 지지해 그렇다 보니까 LGBT인 베키들도 많이 많이 사랑하고 유경이가 굉장히 아낀다는 걸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저는 LGBT를 존중합니다 저희 노래랑 저 많이 좋아해주고 편안하게 느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음악 많이 많이 들려드릴게요 소통하고 얘기하는 게 너무너무 즐겁고 규화 그리고 나는 누구보다도 제이든의 마음을 존중하고 응원하니까 힘이 들 때는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항상 화이팅! 화이팅!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는 LGBT를 굉장히 존중하는 편이야 정말 지지하고 항상 너를 응원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항상 우리와 웃으면서 힘든 길도 같이 헤쳐나가고 우리와 꼭 같이 함께하자! 알겠지? 됐!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